용수의 짧은 T.L.I. 제가 오늘 패드리 TMI는요. 지금 제가 원희 커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머리를 확 내려가지고 이제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준지영 같은 머리를 한 번 시도해봤는데 오늘따라 자꾸 형들이 저거 잘생겼다고 제가 머리를 딱 넘기면 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옆에 규빈이 형이 있는데 저 형들은 참 나쁩니다. 네? 오늘 저 어땠나요 형? 네? 오늘 앞머리 내려서 눈 안 보이니까 어땠어요? 너 안 보였어? 그러니까 앞머리를 이렇게 내렸었잖아요. 어. 그때 어땠어요? 좀.. 못 봤어 그냥. 너가 그런 줄도 몰랐어. 이렇게 규빈이 형은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. 너한테 뭐 없는 거 아니야?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. 사실 저는 규빈이 형의 진짜 귀걸이를 뺏고 싶습니다. 너무 멋있어요. 저의 짧은 TMI는 여기서 이만 중요하고 다음엔 뭘까요? 약간 이런 스타일. 약간 이런 스타일. 뒤에 밀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약간 큰 바지를 처음 입는 것 같은데 좀 더 큰 바지도 입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어떤가요? 잘 어울리나요? 이런 스타일. 이제 얼굴 보인다.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이런 스타일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.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. 이거 보면'